이만 먹으면 맛있게 됐어 와아 두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그 눈동자 조그만두 굳도 고기 구워먹는 거 거의 없죠? 아니야 이거 고기 드시는 분들이 어머니가 저기 좋아하시니까 아 팔아요? 어 해 드릴 때 팔아 그러니까 그 이 쪽에 이제 그 고기 드시고 싶어 하려면 해 드리는 분들이 있어 아니 많지는 않지. 근데 이제 홀에 뭐 회손님이 좀 많이 있으실 때는 고기냄새가 좀 이제 많이 나면 싫어하시니까 그렇게 해드릴 때도 있고 아 그러면 이게 메뉴에 있는 거예요? 어 방에서도 고기 드시고 싶다 그러면 방에서 이렇게 해드릴 때 방 두 개 있잖아 오 오 오 김치 김장 할 때 고기 못 찍었잖아 그때 못 내려와서 와 김장 김치 좀 사과치 이거랑 고기랑 먹으면 맛있게 돼 김치는 좀 길게 먹어야 맛있게 치고 치고 찢어먹는 김치가 맛있더라구요 김치 김 proton Strang 등장 quart 넷 person 아이차 야 형이 맛있게 해주려다가 옆에 떨어뜨렸는데 아이씨가 뭐냐? 단양 아이씨 너는 옛날에 태어났으면 하루에 하옥을 두 번 한 거야 곤장 100대야 50대 50대 50 1 플러스 1 50 플러스 50 1 알파벳 얘기해주세요 1이 1이지 아 나 진짜 알파벳 아니 알파벳 1 얘기해주세요 까부지 말고 아니 직업이 까부는 직업인데 어떻게 해요 야 맛있겠다 아니 밥이나 맛있게 먹어 아 김치 끝내준다 그치 야 난 이런 걸 좋아하거든 그래서 내가 돼지고기 좋아하는 거야 자 이거 넣고 우리 왜 하나야 하나야 우리 하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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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니가 영어선 니 진짜 야 나 영어학원 등록할거야 아니 그니까 그리고 니 먹어라 뭐 그래 고등학교 좋은데 나왔다며 아니 뭘로 시골에서 내가 공부 있잖아 야 공부 있잖아 야 공부 있잖아 네 몇 달 아니 아니 이거 나 작은 걸로 몰라 삼겹살 삼겹살 먹고싶다 옛날에 옛날에 옛날으로 따지면 내가 이제 그 이따가 막 하우 얘네 이러면서 술 먹다가 당하는 사람들 넌 뭔지 알아? 뭐요? 김똑 김똑 김두한 영화 봤지? 네 거기서 경찰 네 마루올까? 어 하하하하하 유도 선수? 아 마루올까 말고 그럼요 그거 김똑한테 맞아 죽은 사람 아 정치 날것은 김똑호깡 이러면서 맨날 괴롭히고 막 그 어? 이름이 뭐더라 그 분? 이름도 생각한다 소라이라 해가지고 니가 그 스타일이라고 자꾸 사람을 괴롭히면 한 가지로 그니까 앞잡이 못 빼 자꾸 앞잡이 스타일 하이 하이 야 여기 여기 소리만 있으면 봐 아니지 자 투나 아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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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꺼 아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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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지고기도 옛날부터 하셔봐요 잠깐 맛있다 난 이런게 좋아 진짜 아홉 아홉 진짜 맛있다 아홉 맛있다 뭐 아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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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먹는게 이렇게 오래 씹는다 이거 다 연소가 다 널어야 되는데 왠만 내려가고 맛있다 노란 날 아홉 시우왕도 깜빡한다 이거. 아 깜빡은 안 갔는데. 형이 먼저 갈 것 같은데요?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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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잘못한 거 있어요? 잘못한 거 없어. 좌강우도 하냐고? 좌! 좌강우도. 광우도. 뭔데요? 그걸 몰라? 아 그렇게 무식한 사람들한테 얘기 안 해. 진짜 모른다고? 네. 명언이지. 얘기해 보세요. 아니 몰라서 물어봐. 아니 그니까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. 그냥 힌트를 줄게. 저기요? 왜? 이제는 왜 이렇게 얘기해? 지금? 자칭은 광어, 우측은 도다리. 자칭은 광어, 우측은 도다리. 자칭은 광어. 자칭은 광어? 장어 노동으로 왜 그래?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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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한자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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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 때까지 달려보자 한자래 삼겹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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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고싶다 안녕하세요 미키넨튠 조카 예예예예운입니다 야 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